1. 4. 5. 5. 6. 8. 9. 11. 자, 일단 큐브 지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코스모스 링 3줄, 테네브리스 링 3줄, 그리고 이거 쿨감독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오면 좋겠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레드큐브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네브리스부터 갈게요. 자, 코스모스 링은 어웨클링보다 안 좋기 때문에 드라퍼를 뽑아서 아마 광부로 쓸 것 같고요. 자, 반징은 3줄이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난이도가 쉬운 편 중 하나죠. 다른 잡옵션이 없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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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자, 12구 떴죠. 30% 깔끔하게 깰고 자, 하나 커트! 잠그고요. 다음 거. 이제 노짐 노짐 하겠죠. 테네브리스 코스모스 링 가겠습니다. 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쿨감 2초에 덱스가 9% 이상 붙었다. 바로! 제발! 제발! 아, 미쳤다! 자, 갑니다! 이거 이렇게 안 보이세요. 좀 늘려주세요. 우와! 진짜! 아, 진짜 제발! 4초 맞죠! 아니! 3초 만 더 돼! 3초 만 더 더 스탑! 갑니다! 시아악! 아악! 크뎜보다 더 어려워! 와! 모자! 이런 씨! 뻑! 없긴 합니다. 제가 쿨감뚝을 2초? 에미! 아! 아! 짜증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덱스 두 줄 2초? 2초는 무조건 씁니다! 2초면! 2초면 무조건 씁니다! 2초면 무조건 씁니다! 자, 갑니다! 자! 3! 2! 1! 자, 9%만 써도 돼요. 아... 2초인데? 잠깐만, 일단 2초 나왔거든, 2초? 5! 왔다! 자, 왔습니다! 9, 9! 첫 줄! 첫 줄이기 때문에 충분히 2초 가능합니다! 하... 자! 끊지 않고 갈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3! 2! 1! 아! 여기서 좀 놀랐어! 12, 12! 몇이냐? 일단은 12, 9! 또 나왔네! 아... 아! 왜 이런 시련을 주냐! 27% 아... 아... 맘에 안 드네... 모자는 돌릴 때마다 슈바 라이브가 팔팔팔 떨리면서 존나 재밌었는데... 어! 떴다! 나이스! 완벽합니다! 이러면은 질 이유가 없죠, 더 이상. 깔끔합니다. 자, 이... 레전더리 레어! 이 위대한 힐라 무기가 얼마냐? 55억입니다. 자, 되게 싸게 구매했고 일단은 그냥 직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작겠습니다. 잘 쓰세요. 네... 야, 확실히 세트... 괜찮죠? 공, 보, 올, 그리고 레전! 맞지? 구자? 황금만치 재단. 오케이. 네... 야, 일단은 22성 무기를 살라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메모리 이틀 밤새를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이거 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기를 지금 급하게 파신 분이 제가 이걸 파... 근데 이거는 제가 까고 말할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이득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88억에 샀어요. 그래서 28억 정도 깎아 드린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또 돈 가져갈게요. 땡큐! 자, 리스트 레인트링 사례. 오케이, 구매 완료.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리스트 레인트링 사례. 웨폰 퍼프닝 사례. 구매 끝. 100억. 같이 삼아 하죠. 자, 무기가 모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모자를 지르고 큐브로 돌리기가 맞습니다. 맞지는 않아요. 물론 이건 돈 지랄이야. 확실한 건 돈 지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제발! X됐다. 이제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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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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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서워. X됐다. 망했다. X발. 안 맞혀 줄다. 아, 이거 터졌잖아! 이거는 터졌어, 이거는. 이건 터진 거야. 이거는 붙을 수가 없어. 이거 터졌어. 아, 이건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아,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아, 터졌다! 터졌다! 아, 터졌다! 아, 이건 터졌어! 이건 터졌을 거야! 아, 못 보겠어! 아아フ ㅅㅂ 장난 무서워 터졌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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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진짜 터졌다 터졌을거야 무작만만 지금 아니야 느낌 아니야 지금 아니야 터졌다 이거 터졌어 무작만만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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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다. 터졌어 이거 터졌어 터졌어號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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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으 foreigners 자 모자가 터졌습니다 21성에서 22성까지 터져가지고 120억에 그냥 22성 값만 내고 사왔습니다 이거 쿨감독 뽑아볼거구요 두번째로 무기가 상당히 허전해 보이죠 일단 22성 무기가 너무 비싸고 17성 18성 무기는 쓸모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구매했구요 가격은 50억입니다 나이스~~~ 자 일단은 100개를 준비했지만 30개만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큐브가 남았구요 나머지 큐브는 나중에 따로 지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 가겠습니다. 러쉬 가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두번째! 자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자 오늘도 왔어요! 목표는 뭐냐? 풀감이 필요해요. 2초 그리고 주스탯 9%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큐브 오늘 진짜 잘 뜬다 오늘. 만약에 덱스 3주에 떴다 그럼 X댄 거지만 일단 덱스 왔습니다. 자 모던스키 재상 대기시간. 네 쿨감이고요. 1초가 엄청 잘 나와요. 2초가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고 1초 나오면 패스입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미쳤다! 씨X 미쳤다! 우와 바로 떴어! 해야 될까요? 항상 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와! 됐어! 자 확률은 3분의 2에요. 20%가 뜨면 알면 하고요. 30% 40% 뜨면은 바로 씁니다. 과연! 나이스! 자 스탑하겠습니다. 보보공! 깔끔하죠? 만약에 구글룩이 나오면 등급이 되면 너무 좋겠지. 아... 50개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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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스타! 자 일단은 30버기 남았고요. 나머지 예산에 좀 남은 거라서 에디셔널 큐브 60개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미라클 10때 또 지르겠지만 그래도 레어다 보니까 그냥 님들 눈여기로 에디션을 60개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제 퍼포먼스나 봐주세요. 물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픽 06퍼까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012라비 보자. 이런 미팅! 저 사장님이 신난다... 하흥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